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6위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5위 중국 칭화대 의대, 4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의대, 3위 미국 하버드대 의대, 2위 영국 케인브리지대 의대, 1위 영국 옥스퍼드 의대, 연구 실적, 교육 여건, 논문 피 인용도, 국제화, 산학 협력 수익 등 5개의 지표로 나타낸 순위이며 한국은 32위, 41위, 82위의 순위를 올렸습니다. 괜히 하버드대, 옥스퍼드에 한 게 아니군요. 한국 의대들도 더 발전해서 꼭 세계에서 알아준 의대로 손꼽혔으면 합니다. 오늘은 세계 의대의 TOP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